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메리 버펫, 데이비드 클라크 공저 주식투자 이렇게 하라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투자나 재테크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메리 버핏은 12년 동안 워렌 버핏의 며느리로서 그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잘 알려진 워렌 버핏의 투자 기법이 아닌 내부 관계자들과만 나누는 숨겨진 투자 비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워렌 버핏이 직접 쓴 투자책은 한 권도 없거든요.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 같은 거는 묶어가지고 책으로 된 게 있지만 이 책은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목차를 간단히 보면요. 1부에는 워렌 버핏의 기본 투자 전략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고 2부는 한 단계 발전된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투자 수익률을 구하고 주당이익 성장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연봉리 투자 수익률을 예측하고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부에서는 목차를 좀 중요한 것만 보면 사업 전망에서 투자를 시작하라는 것, 매수 가격이 투자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 그 다음에 소비자 독점력이 가진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량 기업의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부 워렌 버핏의 기본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 워렌 버핏이 버크셔 헤더웨이 주주들에게 보내 편지를 편집한 게 아니고, 워렌 버핏이 투자 결제할 때 사용한 개념과 수학 방정식에서부터 실제로 그의 관심을 끈 기업들이 목록에 이르기까지, 워렌 버핏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진수인 사업 전망에 근거한 투자의 모든 핵심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이거 딱 보고 되게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워렌 버핏이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크리스마스 날 1만 달러에 상당하는 자신이 근래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받았던 우량주들이 엄청나게 그 가치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은 전형적인 월스트리트의 투자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우저스 산업주가 평균지수도 관심 없어 보여 했고, 그 어떤 넷츠가의 전망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주식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차트도 전혀 보지 않았고, 누군가 주식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으면 그 사람의 입을 막곤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워렌 버핏이 투자 방법을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는데 삶의 대부분을 투자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은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시장 지배적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기업의 가격은 그 기업의 구매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고 싶은 기업을 정한 후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선정하고 그리고 얼마에 살 것인가를 책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아까 1부에서는 워렌 버핏의 투자 방정식의 질적인 측면을 다루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양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학과 함께 다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워렌 버핏의 핵심 투자 비법은 다른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사업 전망에 근거해 자본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전망에 근거한 투자 기법이 워렌 버핏의 핵심 투자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전망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훈련을 통해 워렌 버핏은 이 책 쓸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여한 사업가가 됐다고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고 주식 시장의 화랑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결과 손해를 보지만 워렌 버핏처럼 투자 적기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워렌 버핏의 핵심 투자 비법 7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첫째 워렌 버핏은 합리적으로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에 하나여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두번째 워렌 버핏은 미래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안정적이고 탄탄한 경제성을 가졌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탄탄한 경제성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매수하거나 무엇보다도 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사업의 수익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이러한 우수 기업은 일반적으로 주주의 자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며 워렌 버핏이 소비자 독점이라고 부르는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진에 의해 운영된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번째 매수 가격은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주식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7장에 이걸 다루고 있고요. 다섯번째 다른 투자 전문가와 달리 워렌 버핏은 소유하고 싶은 기업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주식의 가격,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 그리고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워렌 버핏은 이례적으로 탄탄한 수익구조를 가진 기업에 적절한 가격으로 투자할 경우 잔기적으로 연봉리 투자 수익률이 15% 혹은 그 이상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은 자신의 전문 투자 지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합자회사로 시작해 후에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수익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돈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렌 버핏은 오랜 기간 동안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워렌 버핏을 만든 사람들인데요. 워렌 버핏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는 사업 전망에 근거한 투자의 개념과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동기 요인인 가격이라는 점을 배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피셔에게서는 워렌 버핏은 탄탄한 수익 구조를 지닌 기업만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과 훌륭한 기업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피셔의 위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을 리뷰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 태그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거든요. 존 메이나드 케인스 경우로부터는 집중화된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한 분야를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렌 버핏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그 내용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전망에서 투자를 시작하라는 것은 사업 전망에 근거한 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깨달으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하기를 기다리게 될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수익성을 얻기 위한 투자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나면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 중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란 다음 주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생각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면 주가가 25% 오를 것이라는 희망의 부풀어 주식을 구매하던 자세를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자세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은 5년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5%나 그 이상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서도 쇼핑을 하면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고 주당 1,500달러가 매우 저렴한 것일 수도 있고 주당 2달러가 매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일 수도 있다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망이 좋은 투자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하면서 간혹 잊어버리는 게 주식이란 어떤 기업의 자산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은 어떤 기업을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워렌버핏의 핵심 아이디어는 훌륭한 기업을 투자 효과가 보장되는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연간 수익을 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들거든요. 어떤 작은 도시의 약국을 사려고 한다면 첫째 우리가 알아보는 게 그 약국이 수익성이 있어 보이면 그 수익성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탄탄한 것인지 그리고 큰 변화가 없는지를 알아볼 것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매도를 얼마에 할 거냐고 물어가지고 그 매도 가격을 알았다면 그 약국의 연간 수익과 비교해서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볼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약국이 연간 2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매도하는 가격이 10만 달러라면 자신은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약국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과 그 다음에 20%의 수익률이 적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약국의 수익률을 계산해 볼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즉 상대방이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후 다른 투자안과 비교를 해서 투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기업이 잠깐 호황을 누리는 것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고 재빨리 사고 파는데 이것은 틀린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우량 기업을 오랫동안 소유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보 수익이 더 큰 이윤을 가져온다. 이거는 보통 어느 기업이 수익을 냈을 때 그걸 배당을 하느냐 아니면 사내 유보를 시키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업 전망에 근거한 투자에 대한 워렌 버핏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이 기업의 수익에 다지고 있는 매우 이단적인 견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수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신이 회사를 소유한 만큼의 비리에서 그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회사가 5달러를 벌여드렸고 자신이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500달러의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5달러 곱하기 100을 해서 500달러 그래서 이 500달러를 배당을 통해 자신에게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재투자를 해서 기업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것인지 선택할 권리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면 모든 수익 배당을 유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을 주면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고요. 이거를 회사의 유보에서 그걸 투자를 하면 세금도 안 떼고 복리 효과를 얻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진의 능력과 정직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진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배당을 하느냐 아니면 유보를 시키냐에 따라서 경영진의 능력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매수 가격이 투자 수익률을 결정한다. 매수 가격이 투자 수익률을 결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산수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1년 후에 1,100달러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을 판다면 여러분은 그 주식을 얼마에 지불할 의향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년 후에 1,100달러짜리 주식을 받는 대가로 1,000달러를 지불하면 우리가 1년 후에 받는 수익은 100달러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100 나누기 1,000 해가지고 10%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 10%의 수익이 또 다른 투자 안의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쓸 당시는 은행에 1년간 예금하면 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7%의 이자 수익률을 받는 것보다는 10%의 투자 수익률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투자안들과 살펴보고 여전히 10%의 수익률이 다른 투자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높다면 이 거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 1,050달러가 되면 수익은 50달러로 적어지고 투자 수익률은 50 나누기 1,050으로 해가지고 4.7%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정해지면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은 더 낮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더 많이 지불하면 더 적은 수익을 얻고 더 적게 지불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펫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고 싶은 기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해 놓은 다음에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가격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난 수익이 벌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1년 이래서 그렇지 이거를 복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익의 차이가 나거든요. 워렌 버펫식 투자법의 두 가지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매수 가격이 투자에서 얻게 될 수익률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업의 미래 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워렌 버펫은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독점적인 지유를 가진 기업을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수익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수익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만큼 1년에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간다면 이 투자 방법이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펫이 인터넷 기업이나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잘 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펫의 투자법을 분석하는 동안 계속해서 언급하게 될 것은 연간 주당 수익, 연간 주당 수익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주식의 시가,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얘기하는 게 돈을 적게 지불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지불한 가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격이 매겨지면 예상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고 다른 투자인들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펫은 이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연봉리,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고 난 뒤 그것이 자신이 기다려왔던 투자 기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먼저 주식회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들한테 자본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주식회사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평가를 선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약간 수학책 개념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 보시면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우아라고 해요. 청년 워렌 버펫이 17살 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티지 배달로 35달러를 벌어드렸는데 그것으로 핀볼 게임기를 35달러에 사들여가지고 이것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발소에 핀볼 게임기를 놓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게 20%를 이발소 사장한테 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워렌 버펫이 1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달러를 사장한테 주고 자신은 8달러를 범거든요. 이게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주주의 자산 장부 가격, 그리고 주주의 총 자산과 부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차 대조표를 간단하게 한 거거든요. 보면은 하루 동안에 벌어들인 액수가 8달러, 그 다음에 자신이 그 핀볼 게임기를 산 가격이 35달러니까 이게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총 자산이 되는 거예요. 43달러. 그리고 부채는 빌린 돈이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납입 자본 35달러. 그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 투자한 돈. 그 다음에 유보수익은 8달러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납입 자본이랑 유보수익 더한 게 자산과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총 자산과 부채는 43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의 총 자산은 납입 자본금과 유보수익의 합인 43달러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입은 10달러에서 지출은 사재에게 지분한 돈 2달러를 빼면은 그 수입, 소득은 8달러가 됩니다. 소득. 이게 순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보핏은 투자를 할 때 기업을 통째로 산다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치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의 총 자산이 43달러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 사업을 순 자산인 43달러에만 받고 팔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절대 안 팔겠죠. 왜 그러냐면은 10년간 하루에 8달러씩 벌어들기 때문에 하루 8달러씩 365를 곱하면 연간 2920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팔리가 없잖아요. 1년에 세전 2920달러의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대한 독점적인 임차 계약을 10년 동안 맺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업의 가치는 매년 2920달러씩 10년 동안 벌어드릴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매년 2920달러씩 10년 동안 돈이 들어온다면 10년 후에 2만 9200달러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모이는 건데 이거를 만약 매년 8%의 이자를 지급하는 MMF, 머니마켓펀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 투자를 하면 10년 후에는 그 돈이 4만 4천 516.86달러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돈을 모은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재무계산기를 사용해가지고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엑셀에서 엑셀, FV함수를 사용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퓨처 밸류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는 그 함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넣어보면 이 금액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이자율 8%로 10년 후에 4만 4천 516.86달러를 벌려면 오늘 얼마를 투자해야지? 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 가치를 1.08에 10승으로 나누면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2만 619.92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즉 이거를 이자율 8%로 이 미래 가치를 벌기 위해서는 현재 핀볼 사업을 살려면 2만 619.92달러를 현재 지불하면 된다는 거죠. 좀 복잡하시죠? 근데 이거 천천히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러한 결론에 따라 매수하는 사람은 연봉이 8%로 2만 619.92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면 4만 4천 516.86달러를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업의 가치가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자율이 10%인 10년짜리 AA등급 회사체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썩 괜찮은 투자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만약 기간 10년에 이자율을 10% 받을 목적으로 이걸 사면 현재 지불해야 하는 액수는 17,163.17달러라고 하는 거죠. 더 높은 이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낮은 것으로 핀볼 사업을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든 간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투자액을 계산할 수 있고 투자액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려면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더 적은 가격을 지불해야 투자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렌 버펫의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전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경영상태와 예상되는 수익을 파악해 하며 그리고 이윤이 날 수 있는 투자액을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렌 버펫의 세계에서 이윤이 생긴다 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 연 15%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어떤 이가 62년형 코르벳의 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차를 구입했다면 그는 자신의 투자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직 기대와 탐욕이 시키는 대로만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워렌 버펫 투자기법의 핵심을 거의 다 이해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질문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느냐가 아니라 그 기업의 사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고 있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고 수치가 결정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워렌 버펫의 접근법은 사고 싶은 것을 미리 결정하고 세일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원하는 기업을 결정한 다음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가격일 때만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는 복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복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던 초창기 워렌 버펫은 복리가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자의 복리 계산은 경탄할 만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워렌 버펫은 투자하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복리의 극적인 효과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두 번째는 투자 기업을 결정하라.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구요. 항상 투자할 기업을 결정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행위로 매우 흥분되는 이벤트라고 워렌 버펫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사고방식과 워렌 버펫의 사고방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레이엄은 어떤 기업에 상관없이 내재가치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사는 방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재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지식이 내재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엄은 1, 2년 내에 내재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업을 팔라고 했고 내재가치에 도달하면 기업을 팔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펫은 기본적인 내용은 그레이엄으로부터 배웠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다른 투자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투자 방법을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펫은 그레이엄의 방식은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결국 수익성이 없는 투자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그레이엄식 투자 철학은 투자가 내재가치에 도달했거나 혹은 2, 3년의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펫은 그레이엄식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따르면 세금이 이익을 존먹게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펫은 가치가 계속 커지는 우수한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찰스먼고와 필리피셔의 투자 철학에서 이 문제의 해결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번은 내재가치가 상승하는 주식을 찾아란대요. 필리피셔와 찰스먼고는 좋은 경제 상태를 가진 기업은 계속해서 가치가 커지며 비록 그런 기업이 내재가치 이하로 거래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증가하기만 하면 결국 주식은 향상된 기업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거를 차용해서 자신의 투자 방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죠. 여기도 되게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요. 워렌 버핏이 필린모리스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79년도에 이 기업의 수익이 5.12달러였고 주가는 28달러에서 37달러 사이를 오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의 구체 수익률에 기반한 내재가치는 51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재가치에 못 미치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흥미 있었던 게 내재가치를 국체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내재가치 즉 이것은 제네럴 푸즈 주식의 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 국채 1년 동안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잘못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내재가치 곱하기 국채 수익률이 10%니까 0.1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5.12가 나오는 이 X의 값을 구하면 내재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5.12 나누기 0.1을 하면 51.20달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내재가치는 약 51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낮으면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레이엄식으로 만약 투자를 했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내재가치에 도달했다면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재가치에 도달하지 않고 횡보할 때도 팔아야 되는데 워렌버펫은 제네럴 푸즈는 성장일로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렌버펫은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주식 시장은 변덕과 두려움 그리고 탐욕이 이끈 대로 표를 던지는 투표형 기계이고 장기 주식 시장은 내재가치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계량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버펫의 유일한 관심사는 제네럴 푸즈의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익을 늘려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가 예상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워렌버펫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의 개념과 성장도 투자를 혼합시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지분을 처분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합니다. 가치 시련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워렌버펫은 기업의 특성에 상관없이 어떤 기업이라도 구매하는 그레엄의 투자 철학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인류 기업의 가치 성장에 대한 피처와 먼거 이론을 자신의 철학에 통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와 15는 어떤 기업이 좋으냐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회사와 1, 2회사를 구부해라. 워렌버펫은 기업을 두 종류로 분류했다고 해요. 끊임없이 형편없는 결과만 낳을 근본적으로 평범한 타입을 필수형 생산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워렌버펫이 소비자 독점이라고 부르는 뛰어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소유주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근거가 되며 이들 기업은 전반적으로 일반 기업들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형 생산기업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지 가격밖에 없을 경우 필수 품형 기업이라고 하고요. 섬유, 제조회사, 농산물 생산자, 철강회사, 목재회사, 제지회사 이런 것들이고요. 이러한 필수형 생산기업은 장래에 더 큰 가치를 진입할 가능성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가격 경쟁 때문에 기업이익이 항상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만약 경영을 잘해 돈을 번다고 해도 이 자본이 항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공장과 설비를 보수하는 데 쓰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기업이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필수형 생산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적은 판매 수입, 낮은 자본이익률, 변별력 없는 상표, 다수의 생산업자, 시설 과잉, 일정하지 않은 수익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다섯 번째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을 찾아서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소비자의 선호도가 기업이 편리한 입지, 친절한 종업원, 적절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만족스러운 제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족하는 기업이 소비자 독점력을 지닌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를 할 때 끊임없이 특정 제품이나 상포명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공정상의 비밀이나 특권을 통해 한 기업이 특이하고 조금 다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인지 알기 위해서는 재산이 수십억 달러가 넘고 경영자적 자질이 훌륭한 사람에게 어떤 기업과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돈도 대주고 그 다음에 훌륭한 경영진을 붙였다고 해도 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경쟁할 수 없다고 나오면 그 기업은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쉬 초콜릿이나 코카콜라, 말보로 그런 기업이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 독점적 기업에 투자할 때의 문제점은 이런 기업이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소문이 나면 대개의 경우 매도가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수가격이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낮은 수익률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우량한 기업을 찾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독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월등하게 수익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대지나 공장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재산은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이나 말보로의 상표처럼 원칙적으로 무형 자산의 형태를 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종종 그들은 복잡한 생산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 수준이 낮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설비를 재정비하거나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이 비용 측면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을 찾아라까지 봤는데요. 이 뒷부분은 일단은 우량기업을 판단하는 법 아까 그 목차에서 봤듯이 그 다음에 우량기업의 유형 세 가지 등등 또 아주 알짜배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 지금 읽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책은 자신이 어떤 실점에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책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이 책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또 아쉽게도 절판이 돼서 구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중고서적으로도 구하실 수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워렌 버펫의 투자 방법을 우리가 알기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